좀 더 그 넓은 곳에서 더 많은 분들이랑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인데 저희가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있게 홍보하고 오십시오 오십시오 하기가 조금 많이 쑥스러워가지고 이렇게 가족끼리 하게 됐습니다. 여기 마치시고 우리 옆에 우회전에서 큰길을 가면 나가다 보면 왼쪽에 소동천이라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거기 한 푼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 가서 식사 함께 나누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